캐나다 혈액원이 지난 13일부터 전국 헌혈 주간을 맞아 소수민족 사회에 헌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혈액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소수민족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그 중 헌혈 인구는 약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수민족의 혈액이 필요한 이유는 드물긴 하지만 간혹 특정 환자들이 기본적인 보통 혈액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같은 민족의 혈액에 더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이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언여장벽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혈 전에 몇 가지 필수적인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데 영어나 불호소통이 안 되거나 개인적으로 통역을 대동하여 헌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0년에서 96년 사이에 3개월 이상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 머물렀거나 6개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무른 경우와 말라리아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헌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어 장벽 문제에 대해서 일부 헌혈 대행업체에서는 캔토니스와 펀자비 언어의 전문 통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헌혈 대행업체들은 2015년까지 약 50만 명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자를 확보할 방침으로 이번 헌혈 주간 동안 헌혈에 대한 인식을 높여 헌혈 인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보면 캐나다인의 50%가 헌혈 가능 대상자지만 실제 헌혈자 수는 60명 중 1명꼴로 수용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심장혈관 수술 시에는 5유니티 혈액이 필요한데 이 분량은 5명이 기부한 헌혈량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외상 수술 시에는 50명분의 혈액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심장혈관 수술 시에는 50명분의 혈액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